안녕하세요. 손 끊어 드릴게요.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두 가지... 아, 얘 통관이 됐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제가 6시 전까지 가면 될까요? 담당 공무원이 휴가하면 월요일날 찾아야 된다고요? 아, 그래야 돼요? 담당 공무원이 휴가였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전화 왔는데... 전화 왔어요? 응. 근데 오늘 못 찾고 다음 주 월요일날 돼야 찾을 수 있다네. 뭐 주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6일째 차를 찾는거지? 하... 10일째? 아휴... 아휴... 당연히 التي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미안해. 깊아서anh, 그런 문화 være. напр Sev gm 비니О 뭐야 Women fro asshole 그런데데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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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고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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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kg으로 다시 측정을 냈다네 165kg를 적어냈는데 일단은 어쨌든 반세는 냈고 또 2, 3일 기다리라니까 기다려야지 나오니까 좋아요 재밌어 면허증 공증을 좀 받으려고 온 김에 여기 맞나? 알 수가 없네 와 되게 쪼그맣고 6층 좀 친절하게 아르케 주시면 안 될까요? 나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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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못 찍고 여기래 여기 같은데 식사시간이라 아저씨 무서워서 못 찍고 응? 고맙습니다. 오케이. 렛츠 굿. 내 노슨 제우치 키워. 와 일로 와봐. 우리 오늘 일관 다 끝인가요?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와 예쁘다. 아니 오늘 안 갔으면 내일은 나오겠지. 만약에 내일까지 안 나오면 오십시오. 안에 렛츠 굿.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5개월드, 한번 보여 야, I can go with a pizza 일단 나와서 들어와서 저거 쓰고 나가야 되지 다시 씹어도 쓰고 다녀야 우라! 우라! 아아! 우리는 캠핑카가 나오지를 않아요 돈이 없어요? 다시 돈이 없어서 못 자 돈이 없어서 간직하자 우리는 또 혀비 못 잡고 여기로 가고 있네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수고하고 싶다 아르바스 거리 13일째 면도를 해야겠어 며칠은? 한 이틀만 더 즐길 수 있다 여보 너 즐길 수 있다 여보 여기서 블라지보소 우리가 차를 찾으면 절로 계속 달리는거야 아아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오늘은 막 먹자 메뉴 메뉴 이건 뭐 양념 시킨 같지 않아? 예전엔 오이 오이 우리는 저 산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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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막 막 쓰셔놓은거에요 와 아.. 와.. 이렇구나 저렇게 된거에요? 여기 지정은 한데? 저기 애가 침상 되게 이쁜데요? 아휴.. 뭔가 진짜.. 소 próxim.. marca len님.. 아베스, 아빠 그러면 좀 더 먼지 비워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울까? 우린 내일모레 나오겠다. 와인 선생님 찍으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안녕 월요일날 내일 모레에 이제 내일모레 나오니까 월요일날 나올 거예요? 설마 공무원이 뭐 금요일날 아팠나보죠 뭐 하루 월차니까